2사에서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아네 다시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있어야지 오늘 예배 되겠죠 없는 친구들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우리 위에서부터 날짜부터 읽겠습니다 날짜 시작 12월 5일 초등부 강단 제목 시작 랩런트 타임 랩런트들의 올바른 시작 PWA P 뭐죠 따라합니다 플랫폼 W 왓치타워 A 안테나 그래서 영어로 3개 하면 뭐라고요 PWA 무슨 조직 같죠 PWA 우리 조직입니다 세계보금화의 조직입니다 우리 오늘 서론 찾았나요 랩런트들 서론 영어로 할까요 서론 못 찾았어요 이거 종이 있어야지 종이 보고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머리 위로 박수 한번 시작 머리 밑으로 박수 한번 시작 랩런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30분 예배에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허리 딱 펴고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사람이야 까불지마 허리 펴고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서론 서론 있죠 읽습니다 시작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매일 매순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서론 서론만 다시 읽을게요 따라합니다 올바른 시작 이번 주에 우리 2, 3, 7화여제자 훈련에서 주제가 뭐였냐 따라합니다 올바른 시작 시작을 틀리게 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근데 시작을 바로 하면 된다 이게 키포인트였거든요 우리 메시지 흐름입니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매일 매순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첫 번째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오늘 이것만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기준 내 생각 가장 큰 우상 숭배를 하셨죠 오늘 우리는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이번 주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 학원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영상 보시던데요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랩런트를 쓰시겠다 하면 됩니다 돈 아니에요 돈 많다고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만이 따라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랩런트들 허리 딱 펴고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이고요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간별 속에 어제도 목사님 중직자 대회에서 뭐라 하셨죠 따라합니다 집중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된다 받은 말씀들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중직자 대회에서 말씀하셨죠 세계를 품은 중직자 따라합니다 세계를 품은 랩런트 세계를 품은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12월입니다 집중 따라합니다 집중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오로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랩런트들 단 쌓아야 돼요 매일 내가 무슨 타임 가지라구요 무슨 타임 가지라 그랬어요 지난주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이거 빨리 세팅해야 돼요 이거 세팅한 랩런트들은 2022년도 계속 이것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뭐 해야 될지 보여주세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달란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있잖아요 랩런트 때는 한 번만 가져도 한 번만 가져도 평생 자우예요 한 번만 가졌는데 한 번만 예배 집중하고 그날 은혜 받았는데 달라요 전도사님이 증인이에요 초등합숙 가서 초등부 때 초등합숙 가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셨어요 한 번만 은혜 받아도 평생입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랩런트 타임 이거 12월 오늘 첫째 주죠 허리 피고 12월 첫째 주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랩런트들 또 소년부 올라가고 또 유년부 랩런트들 올라올 건데 오늘부터 알겠죠 지난주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이미 지나갔고요 이번주 또 새로운 주죠 이거 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12월 집중이다 알겠죠 집중하라고 우리 전도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전체다가 말씀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론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두 가지 종류 있다 하셨죠 강단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문제 사건 사람 말 세상 사람들 소리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유행 지나가요 지금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지나가요 또 새로운 그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에 반응 말씀에 민감한 랩런트가 돼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왔을 때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살아요 우리 랩런트는 지금 랩런트 타임 계속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말씀에 반응하면 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따라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랩런트 말씀에 민감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그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세요 알겠죠 12월 한 달 동안 랩런트들 뭐 다른 거에 반응하지 말고 유튜브 게임 많아요 근데 요번 한 달은 우리 초등부가 집중합니다 뭐 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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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딸은 딸은 모르겠고 내년도 모르겠어요 지난주 지지난주도 모르겠어요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12월은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말씀에 반응하자 알겠죠 말씀에 반응하면 살아요 근데 문제 왔을 때 자기 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하고 제 상황하고 안 맞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이루냐 따라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상황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말을 이루는 하나님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알겠죠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 상황이 내가 학교에서 공부 잘 못해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없어요 저 왕따예요 저는요 집도 잘 못 살아요 괜찮아요 상황과 상황과 사람의 말 내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진짜 아니에요 내 상황 내 상태 내 돈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찍혀있는지 그것까지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 랩던트도 쉽잖아요 랩던트 타임 이 언약 안에 언약 속에 복음 속에만 있으면 그 일은 누가 하세요 따라합니다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달란트가 안 보여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 딱 붙잡으세요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야 우리 부모님들 랩던트들 볼 때 우리 선생님들도 랩던트들 볼 때 야 이거 되겠나 야 좀 심각하다 야 니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렇다 뭐 여러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세요 그래서 랩던트들 보실 때 우리 부모님들 랩던트들 볼 때 랩던트들 학교 보내실 때 또 집에 애들이 왔을 때 아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 자녀를 볼 때 아 이 뭐 시험을 왜 이래 쳐왔노 어 야 오늘 야 수학 30점 맞아왔단다 친구하고 싸웠단다 태권도 엄마 태권도 안가 영어학원 안가 그거하고 싸우지 말고 따라합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우리 자식이다 알겠죠 그 믿음이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하늘 가장 싫어하시는 거 뭐죠 우상숭배 내 기준으로 막 하 이 사람 아 진짜 안될 것 같다 어 야 서윤이 다리 다쳤어요 아 다리 다쳤네 이래가 3개 먹으면 우행하노 아니겠죠 다리 다쳐도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뭘로요 보호자 시공과 2, 3, 7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알았죠 웃겨요 다리 두 명 다 닫았잖아 맞죠 집중하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집중하세요 웃기네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플랫폼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죠 플랫폼 뭐냐 스테이션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모여요 왜 모이냐 따라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왜 모일까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누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디서 누리고 있어요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지만 누릴 수 있어요 아니요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곳 아 내가 있는 곳에서요 보호자의 축복 누렸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보좌의 축복 누렸는데 한 사람이 누렸는데 우리 초등부가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누가 누리고 있겠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좌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어디서 주시죠 보좌에서 보좌에서 주시는데 그 보좌의 축복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랩런트 타임 가지고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학교 심지어는 좋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 화장실에 가서 학교 다닐 때 기도 숫자 펴놓고 하기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좋은 사람이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가서 기도 숫자 한번 보고 응 하면서 하나님 성경축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우리 잉글리시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하나님 보금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이언스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보금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케미스트리 담당하는 어떤 선생님 엄마가 아프대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야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곳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보살 축복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조금 나는 연약하고요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해요 괜찮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보살 축복 그럼 뭐가 이마냐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있잖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새 친구 왔는데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 맞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일 학교 가니까 하나님 나라 있네요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일 학교 갔는데요 말씀이 성취돼요 희한하죠 오늘 뭐죠 랩런트의 올바른 시장 아 내일 있잖아요 학교 가는데 따라합니다 올바른 시장 내일 학교 가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뭐가 생각나요 따라합니다 12월 집중 아침에 내일 아침에 학교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30분 일찍 일어났어 근데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와 연결된 친구 나와 연결된 가족 또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전달 따라합니다 전달된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돼요 말 안 해도 전달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 다음 뭐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 빈 따라합니다 2, 3, 7의 빈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누리고 있으면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있네요 아 하나님 하나님 나라 주여 제발 이렇게 안 해도 내가 갔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있네요 랩런트가 집에 왔다 갔다 한다 우리 집이 미션업 돼요 랩런트가 전도자가 우리 집에 한번 왔다 엄청나게 빛이 비춰지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집에 우리 랩런트들 따라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의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계속 기도합니다 자 두번째 따라합니다 왓치타워 왓치타워인데 왓치타워 뭐예요 파수망대 따라합니다 파수망대 파수꾼의 망대인데 재앙시대를 막는 자예요 단순히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고 내 실력 내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세계보금아 다시 따라합니다 세계보금아 단순히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벌어서 먹고 살 사람들 아니에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벌어서 그것 가지고 살 사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세계보금아 따라합니다 빛의 경제로 세계보금아 랩런트들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플랫폼 왓치타워 계속 얘기해요 굿세팅이 왜 계속 얘기합니까 100만원 200만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치고 공부해요 돈 벌어요 너무 비참한 인생이라 하셨죠 따라합니다 빛의 경제 세계보금아 그거 하려면 그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세계보금아 하려면 빛의 경제로 2,3,7 나라 5천정도 살리려면 따라합니다 플랫폼 왓치타워 안테나 못 알아들어도 아멘하고 붙잡으면 내게 돼요 아멘하고 붙잡으면 내게 돼요 조명 권사님 아멘하셨어요 권사님 거예요 알겠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주인을 기억해야 돼요 주인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사단은 지금도 각인하고 있다 오늘 새벽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사단이 다 심어놨어요 랩런트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심어놨다고 오늘 새벽에 얘기하셨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 헷갈리면 안 돼 주인을 기억해야 돼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알겠죠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든 것 같고 내가 억울하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저렇게 행동 안 오 어? 니 실망이다 어? 맞죠 야 막 어떻게 나를 안 놀아줄 수 있어 어? 나도 좀 끼워줘 할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건도 그 일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억울해 할 이유 화날 이유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억울해가 보통 터졌나요 막 나 죽어야겠다 하고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 맞지? 억울한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감옥에 지금 넣는다 어? 임세연이 감옥에 넣는다 하면은 억울해 안 억울해 엄마도 있는데 야 우리 딸이 감옥에다가 황당하네 진짜 할 수 있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자라나느냐 따라합니다 생기 계속 받아들이고 전달해요 뭘 받아들여요 지난주 성삼위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려 지금 기도합니다 까먹으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역도 없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빛의 경제를 주시고 2, 3, 7 나라 살릴 체력으로 또 2, 3, 7 나라 살릴 만남의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냥 슬슬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우소서 기도하고 또 한 번 또 걸어가면서 화장실 학교 화장실 쑥 걸어가면서 하나님 영적인 힘 주세요 성령춘만 주세요 따라합니다 성령춘만 주세요 그 어렵나? 자 새가족 오늘 이름 뭐지? 아 아 네 이름 네 이름 체겸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춘만 주세요 어렵나? 어렵나? 안 어렵지? 입 아프나? 몸 아프나? 아프나? 새가족 왔는데 입 아프고 몸 아프지 않대요 간단하죠? 따라합니다 쉬워요 그래서 계속 계속 받아들이고 요거 누리고 있으면 내 친구한테 전달돼요 내 만나는 사람한테 진짜 내가 요거 딱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에게 전달돼요 말 안 해도 전달돼요 알겠죠? 요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한 번 학교 가봅니다 내일 우리 반 선생님들은 랩런트들 학교 가잖아요 내일 그러면 기도만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한 번 카톡에 올려주시면 우리 랩런트들 보고 기도하든지 알겠죠? 따라합니다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야 요거를 받아들이고 전달했는데 월천 초등학교 상인 초등학교 뭐 한샘 초등학교 다 살아납니다 알겠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이 축복이 따라합니다 내 안에 이미 내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딸기 철인가요? 언제 딸기 철이죠? 봄이에요 근데 야 김소은 딸기 구해온나? 저 시유가가 딸기 구해온나? 딸기 구할 수 있어? 지금 시유에 딸기 파나? 시유에 딸기 파나? 아 팔아요? 팔아요 그러면 딸기 안 파는데 어디 있는데 아 예수서적 가가 손아 지금 딸기 구해온나? 딸기 있나 없나 예수서적 안 판다 안 판다 자 예수서적에 딸기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딸기 구해온라 카면 소은이가 쉽나 안 쉽나 아니 그건 너무 머리를 썼어 머리를 쓰지 않고 맞지? 내가 잘 들어봐 박수 한번 시작 손사님이 딸기가 먹고 싶은데 딸기 구해온라 했단 말이야 예수서적 가서 예수서적이 뭐 파노? 책 팔고 또 뭐 팔지노? 뭐 가봤어? 예수서적 가봤어? 어? 상품권 주면 그거 게임합니까? 자 예수서적 가서 딸기는 딸기 있어 없어 없잖아 어? 없는 거 하라 하면 어려운데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누리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있다니까 안에 있어 안에 하나님 다 주셨는데 주신 거 누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아 엄청 쉽죠 근데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따라합니다 왓츠타워 왓츠타워 언제 이게 생길까요? 뭐 할 때 생길까요? 따라합니다 예배 앤먼트들 지금 코로나가 또 다른 게 온대요 변이돼서 근데 상관없어요 따라합니다 예배 무슨 일이 생겨도 지진 나고 생 난리가 나도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알았제? 저 우리 내년에 소년보 올라가는데 전도사님이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것만 하면 돼 알았죠?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3번 따라합니다 안테나 따라합니다 안테나 안테나인데 안테나는 뭐냐 따라합니다 소통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한다 오늘 말이 잘한다 박수 한번 시작 누가 대답을 잘해요? 겸이가 겸이가 제자가 왔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해요 내가요 플랫폼이다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플랫폼이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종일 예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24시 보좌화를 누려라 했으니까 오늘 한번 하루종일 한번 누려보세요 저도 오늘 언약 딱 붙잡았어요 따라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겠다 오늘 그거 언약 딱 붙잡고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붙잡고 누리는데 누가 뭐라 해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오늘 24시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플랫폼 따라합니다 나는 왓츠타워 시대에 제약 막는 왓츠타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이 후대들을 이 후대들을 이 반 이름은 뭐죠? 영적 서민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랩런트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허간문화 재앙시대 어떻게 살려요? 알겠죠? 이 영적 서민반을 지키고 파수하는 선생님 알겠죠? 이 랩런트들을 지키고 파수하는 교사 이 랩런트들을 지키고 파수하는 부모 알겠죠? 이 랩런트들을 지키고 파수하는 교역자 알겠죠? 그게 따라합니다 왓츠타워 이러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거 누리는데 봐봐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살아나요 그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있어요 놀래요 어제 결혼했는데 우리 딸이 있어요 우리 주은이가 전우사님 딸인데 예를 들어 전우사님 딸이에요 어제 결혼했는데 애가 벌써 몇 살이고 열 살이에요 전우사님 딸이 있는데 전우사님 주은이랑 24시간 학교 같이 갈 수 있나요? 내가 야 따라서 마트 갈 수 있겠죠? 화장실 갈 수 있나요? 변기가 한 갠데 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왓츠타워 같이 24시간 못 따라다녀요 부모님들 잘 보세요 24시간 자녀들 뭐 하는지 모르시죠? 상상 이상의 것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제가 믿으면 안 돼요 랩런트들 지금 3,4학년들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교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24시로 얘네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왓츠타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계속 누리는데 초등부 반 랩런트들이 다 살아나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왓츠타워 이걸 24시 하는 거예요 24시 자 따라합니다 안테나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업이 내 교회가 다 살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살리는 자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다시 읽습니다 서론만 읽고 마칠게요 자 서론 시작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정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매일 매순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자 마지막만 시작 이것만이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PWA의 조직이다 비밀입니다 알겠죠? 우리 뭐 FBI 뭐 이런 거 아니고 따라합니다 PWA 우리 PWA 조직이에요 12월까지 알겠죠? 12월 집중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왓츠타워 내 반의 왓츠타워 내가 다락방 못하지만 왓츠타워 알겠죠? 따라합니다 왓츠타워 계속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여요?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욕을 받아들이고 내 반에 있는 랩런트 세은이 세은이 주은이 서안이 우리 희찬이 우리 하람이 우리 우리 형민이 오랜만에 왔고 콜린도 왔고 민지는 어제는 왔는데 오늘 안 왔고 우리 저기 뒤로 돌아보고 있는 주역이 장난치는 권능이 우리 눌리고 있는 예성이 자 표정들 왜 그래? 따라합니다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따라합니다 PWA의 조직이다 알겠죠? 요번 한 주간 따라합니다 12월 집중 연말 연말에 다리 다쳤잖아? 뻘뻘 돌아다니면 안 돼? 집중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집중 자 우리 세가족 한번 일어나볼까요? 세가족 한번 일어나보세요 최겸 따라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앉아 겸아 이 코로나 이 시간에 여기 온 거는 따라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겸이를 초등부에 보내주셨어요 알겠지?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알겠지? 자 우리 희찬이 한번 따라합니다 희찬아 하나님이 너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보내셨어 자 희찬이도 박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언약만 붙잡고 말씀에만 반응하고 말씀에 민감한 랩런트로 오직 복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대를 살리는 달란트와 기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